Q? 우회전하고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직진합니다. 대한속도 50도라고요. 여기서 차가 없어 지나가는데 이런... 블박차는 왕복 4차로로 도로입니다. 상대차는 왕복 2차로로로 해서 좌회전할 거예요. 나는 직진하는데 상대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블박차,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 택시가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기 서 있다가 시야 확보된 다음에 차 없을 때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안 보였던 차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차가 여기에서 지금 나오면서! 저 차는 왜 이렇게 사고 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쪽만 본 거예요, 이쪽만. 이쪽은 안 본 거예요. 이쪽 봤으면 사고 날 수가 없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보험사는 100 대 0을 주장하고 상대는 70 대 30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측에서는 렌트 안 하고 병원에 안 가고 100 대 0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부인이 임신 중이세요. 그리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렌트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실 비율. 저거 택시 100% 잘못이다. 택시 보험사 말대로 직진대 좌회전은 70 대 30이다. 아유, 저거는 70 대 30이 말도 안 되고 블박차한테 10% 정도 있어 보인다. 그 차가 멈췄다 숙 튀어나왔잖아. 정차 출발 개념도 있고 안 보이던 튀어나왔으니까. 많으면 블박차 20%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측면에서 3번이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표, 시작! 100 대 0이라는 의견이 68%입니다. 블박차한테 10%라는 의견, 많으면 20%라는 의견이 32%고 70 대 30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보험사 말은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죠. 저게 어떻게 70 대 30입니까? 아이, 참나. 적어도 80 대 20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저도 마음은 100 대 0이고 싶습니다. 100 대 0이고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100 대 0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요. 신호등 교차로죠? 신호등 교차로에서 이 차에 가려서 조금 전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잠깐 혹시! 시에 왔고 한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였으면 이 차를 보고 빵! 해 줄 수 있었잖아요. 물론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 대 0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안 보이면 좌회전의 차도 조심했어야지! 과연 100 대 0일지 블박차한테도 일부 10%, 많은 20%는 있을지 소송과 달러 갔어요, 소송. 상대 7 대 3, 우리 100 대 0. 그럼 법원에서 판단 맞죠. 분심이 가지 말고요. 분심이 뭐하러 가요? 저렇게 서로 100 대 0이자 70 대 30이자 다 터질 때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회전한 차에 가려졌을 때 그때 내가 빠르게 가면 여기서 빠르게 우회전한 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교차로에서 내 시야가 가려졌을 때 시야 가려지는 건 주정차된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회전한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속도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